자원을 할애를 안했나보죠 이쪽으로 신비야님 또.. 아 가신거구나 신비야님 가셨어요 또 끊긴줄 알았어 끊기셔서 가셨어요 오늘 안되겠다고 레오캐가 뭐야? 레오캐 한마디하고 나갔어 끊기게끔 오우 잘 빠지셨네여 언제 거기까지 오셨어요? 어우 내가 밀었는겁니다 아 근데 이건 더이상 빠질때가 없는데 빠졌다 여기 아... 힐러... 요즘 힐러 왜이래 잘 수걸리지? 아... 1초 이상 벌려야돼... 아... 망했다 이거... 아우 힐러... 아... 가로드님한테 무조건 떨어져야되는데... 잡았다... 아우 근데 끊기는데 게임이... 지금 큰일났다... 아우... 써 불안한데요... 지금 제가 게임이 불안한데요... 똥친만 하지 마세요... 아... 한번 하고 싶다... 필란드 진짜 힘드네요... 필란드가... 한번... 그... 점프하는데서... 욕심부리면 그냥 훅... 갔는데 아닌가? 아우... 얼음 얼음 얼음... 필란드... 얼음이야? 얼음은... 그... 스위스인가 스웨덴인거 아닌가? 아... 필란드가... 고속서킬... 네... 거기 점프하는데...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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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쫓고 막... 고속에... 도전하네요... 아... 맞는거 같아요... 아... 잡힐 듯 잡힐 듯... 빠르네요... 안 잡힐라고... 용을 쓰고 있죠... 아이고... 걱정마요... 저도 실수했어요... 앞서 따라가자... 와... 도라님 막 차가 빙글빙글 도는거 같은데? 어... 자세히는 못봤지만... 그래도 가긴 가네요... 아...그래요? 이거 왔다 왔다! 아 이거 온거 같은데... 아... 부족한가... 쓰이면 안되나? 아... 요거... 힝... 아... 아... 아이고... 똥칯 맞았다...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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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이거 오는데... 아 여기 너무 바싹 붙으면 안되는데 아 뭐 가로드님이야 다음 DRS 구간에서 자동문이고 뭐 어흘라 이거 내가 봤을때 맨앞에 있는게 제일 불리한대 5렙이라 아니 아 빡종이 저 분가요 빡종 도라님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버티지 이제 큰일 났는데 아 마지막으로 어떻게 버티지 어 버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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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 아야야야씨 어휴 오케오케 누가 3등이라고요 아 이정도는 해야지 뭐 차량치급받지 아... 깔끔했다 아... 드라님 마지막에 죄송해요 밀불박...